총 거리 294km 정동진에서 정서진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코스를 15시간 안에 완주해야 하는 도전 오랫동안 해보고 싶던 도전을 지금 시작합니다 다시 자전거에 오르던 그날의 감각이 아직도 생생해요 페달을 밟을 때마다 휘청휘청 꼬꾸라질 것만 같고 몸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하루, 한 달, 1년 안장 위에서 쏟은 땀과 시간만큼 자신감이 쌓이기 시작했죠 핸들을 잡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길 위를 달리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belki, 빨리, 빨리 앞에서 쫓아가고 있음 이제는 더 많은 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